어제저녁에는 비가 왔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어제가 만조시간이 한 10시 정도 될거고, 밤 10시. 간조시간은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략 새벽 4시 정도 될겁니다. 비가 왔기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침시간에 보니까 달랑개들이 활동한 흔적이 없네요. 아무래도 비가 올 때는 달랑개들이 활동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사실인 것 같은데, 비올때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것 같네요. 데크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.